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해야할 행동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무기력함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나에 대한 감정과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생각 뒤에 있는 마음을 알아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그간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으로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으려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돌리고 비판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에 앞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때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한 어려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취미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개인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향후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해야 할 행동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